관내 주민들의 동호회 활성화와 건강을 위해 다양한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지난 21일에는 제14회 마포구청장기 탁구대회가 열렸는데요. 새로 개관해 쾌적한 마포구민체육센터 종합체육관에서 동호인들이 열띤 경쟁을 펼쳤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최보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1일 마포구민체육센터 종합체육관에서 제14회 마포구청장기 탁구대회가 열렸습니다. 마포구 생활체육회가 주최하고 마포구 탁구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회식을 시작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전년도 우승팀의 우승기반안과 관내 탁구를 위해 애써준 유공자 표창식이 있었습니다. 이후 마포구 탁구연합회 회장의 대회사, 구청장 격려사, 내빈 축사, 대표 선수들의 선서순으로 이뤄졌습니다. 개회식 폐회와 동시에 본격적인 탁구대회에 돌입했는데요. 남녀 각 단식을 비롯해 복식, 실버부 등으로 나뉘어 예선 리그를 거쳐 본선 토너먼트 형식의 경기로 진행됐습니다. 오전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대략 10시간 가까이 치러진 이번 대회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열기가 가득 메워지는 열띤 경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 마포투데이Пр